아, 역시, 역시 다르다. 되게 간단한 거네. 보통 이런 거 몽골 분들이 치실 때 얼마나 걸려요, 이런. 지금 이 사이즈 걔를 치려면. 두 명 멜리 치면 30분 정도. 이거 30분 만에 만든다고요? 네. 아, 진짜요? 아, 그래? 그럼 우리는, 그럼 우리는. 40분이면 되죠, 저희. 그래? 40분이면 되죠, 저희. 네? 40분. 네 시간이에요. 진짜? 현재 지금. 목숨? 제자가 있죠. 제가 이제 가르쳐준 친구들이 만들고 공방도 차리고. 누가 뭐 가구 피하자. 야, 가구를 왜 사. 내가 만들어줄게. 그러면 뭐 만드는 거는 김병만이? 엄마 형이랑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장비만 있으면 제가 좀. 낫지 않나. 뭐 이것까지는 아닌데 하는 거. 이 정도? 이 정도? 시작하고 나서 40분 안에 제가 칠게요. 진짜. 어디다 칠까? 이게. 장소는 우리 천이 님께서. 경사진 데서 치면 사실 조금 피곤해요. 그럼 평지가 어디가 좋을까? 여기? 여기에서 평지면. 저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5m, 5m 지점. 여기서 저 정도까지만 치면. 여기 평지. 여기. 아직 저희 시작한 거 아니에요? 아직 시작 아닙니다. 아, 이게 천장. 천장이야. 천장, 천장. 그래, 그래, 그래. 잠깐만. 이렇어. 그러면 얘가 천장이면. 이렇게 생겼어. 이런 식으로 됐고. 여기 눈이 있고. 눈 높이만큼. 여기 높이만큼의 천을 두고 있는 거. 얘는 어떻게 되어있지? 아니, 천장인가? 금방 끝나겠다. 아, 난 천이만 따라가면 되겠다. 까짓건 뭐. 아, 뭐? 나한테 게르르? 나한테 게르르? 참. 캠핑을 많이 해보니까 내가 지어본 집이 몇 갠데. 내가 지금까지 쳐본 텐트가 몇 갠데. 이제 이번 체제로 가는구나. 식은 이 족장님, 주는 이 족장님. 양 족장이 가는구나. 이제 너희들은 누굴 따라갈래. 이제 먹을래, 잘래. 지금 제 머리에는 다 게르가 들어왔어요. 아, 들어왔어? 그럼 됐어. 40분이면 될 것 같아요. 40분? 그런데 저희가 40분 안에 이걸 하면 저희한테 뭐 혜택이 있나요? 뭐가 있어야 저희도 40분 안에 하는 거지, 이거 뭐. 콜라.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콜라가 먹고 싶어요. 그래, 그러면.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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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콜라 한 잔 먹을 수 있게. 시원한 콜라 하나. 40분 안에 지으시면 콜라를 어떻게든 공세해 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빨리 지자. 시작! 이야!